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손입니다. 오늘은 알테오젠 종목 가지고 왔고요. 현재 알테오젠 굉장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좀 위험한 구간에 있습니다. 일단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밑에서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 얘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 고점 트라이를 해볼지 아니면 이대로 상승한 척하면서 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제가 오늘 영상에서 상승했을 때와 하락했을 때 그리고 횡보했을 때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다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신규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고점에 물려있다면 이제 물타기 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불타기 전략까지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 놓치지 말고 중간중간에 제가 꿀팁 같은 거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제가 원하는 건 구독이랑 그 다음에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면 되고 이거 눌러주셔야지 제가 영상을 매일매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일단은 알테오제는 호재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문제될 게 많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좀 걱정은 재료들이 조금 많이 소멸되고 있지 않나 라는 걱정이 든다는 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알테오제는 최근에 이 아일리아 치료제가 바이오 시밀러 후보물질이죠. 근데 이제 지난해 매출이 약 12조 정도 이 12조 정도 달한 블록버스트급 치료제로 꼽히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품목 화가 신청을 했습니다. 품목 화가 신청을 하면서 알테오제에 따르면 알토스 바이오로직스가 진행한 글로벌 12개국 대상 임상 3상에서 동등성을 입증을 했고 게다가 지금 이 글로벌 임상 결과 기반으로 그 다음에 유럽을 유럽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다양한 국가에서 판매와 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토젠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이뤄내서 지금 상승이 많이 나왔던 건데 아직 특별한 뭔가 결과치가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알토젠은 지금 1시 28분 기준으로 33만 2천 5백원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지금 0.15% 돼 있고 지금 식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밀렸습니다. 2차전지들이 지금 많이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수급이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1위가 에코프로비엠이죠. 그 다음에 2위가 알토젠인데 이 두 종목은 이 둘이 싸우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제 어떠한 섹터가 주도가 되고 있냐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아직은 2등이고 이게 좀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고 수급이 몰린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1위를 탈환할 수 있을 겁니다. 알토젠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신 분은 이쪽에서 제가 타점을 드려서 이때 저희가 수익을 한 4%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 이게 9월 12일에 들어가서 13일에 엑시트한 건데 텔레그램은 뭐냐면 제가 텔레그램을 비공개로 운영을 하는데요. 광고하시는 분들이나 홍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비공개로 진행하는데 혹시나 텔레그램 들어오고 싶으신 분은 위에 번호로 알테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제가 텔레그램에서는 장을 제가 장 끝날 때까지 차트를 보고 있는데 TO를 종목에 있거나 그 다음에 어느 한 구간에서 방금 나올 구간에 있는 이런 종목이 있으면 제가 텔레그램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은 서로 어느 섹터가 지금 현재 주도를 하고 있나 이거를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금리 인하하면서 그 다음에 테슬라 실적도 좋아지고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정책 관련해가지고 봤을 때 2차전지들이 많이 오르고 있죠. 많이 오르고 있어서 그 반대국으로 알테오젠과 제약바이오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 그래도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고 좀 포텐이 있는 종목은 그런 거 상관없이 좀 오르고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2차전지 쪽이 강하지만 이 알테오젠도 결국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약간 숨고르기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추세가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러한 수렴 구간에 지금 놓여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고점을 뚫고 올라가줬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한 번 실패를 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데 이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는 뭔가 당장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느낌은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호재가 좀 센 게 나오거나 뭔가 이슈가 좀 있으면은 오르겠지만 당분간은 여기서 머물거나 이런 데를 한 번 깰 수 있습니다. 깨고 다시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깨고 내려왔을 때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올 수가 있고요. 좀 더 짧은 타임프레임을 봐도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당장 바로 이렇게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호재와 이슈가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독과 좋아요도 일단 눌러주시고요. 제가 신규 매사랑 기존 매사분들을 제가 차트 분석을 좀 더 뒤에서 심오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슈 체크도 같이 할 건데 혹시나 바쁘신 분들은 이 대응 전략지 이 신규 분들은 당연히 매수 타점이 궁금할 거고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불타기를 더 해서 수익을 극대워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제가 대응 전략집에 다 올려놨으니까 이 번호로 여러분들 알테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 이거 주시는 분들 한해서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나갑니다. 제가 아까 이거 비공개라고 말씀드렸죠? 홍보하시는 분들만 홍보하고 광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비공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튀어 오르는 종목들 다 잡아드릴 거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해가지고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은 알테오젠이 미국에 여러가지 SC제형 개발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중국에 이건 뭐 지난 한 두 달 전 기사긴 한데 중국의 첫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1.5조원 정도 되는 시장을 뚫은 겁니다. 뚫다 보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 뭐가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이거 가지고 로열티도 수령할 수 있고 게다가 지금 이거랑 계약된 제약사도 중국에서 거의 탑5 안에 드는 이런 제약사라고 보면 되고 이 허세틴 바이오시밀러가 중국 판매를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조원 정도가 중국 항암제 시장이 진출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출시하고 10년간 임상 단계별 기술료와 수익과 판매액에 대한 로열티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ALTB4 무즈지스트코에 대한 등록을 결정을 받았고 히아일로니 다재 이거에 대해서 받았고 게다가 지금 머크와의 독점 계약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 히아일로니 다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정맥주사를 피아주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게 지금 올해만 해도 한 900억 정도의 기술료를 누적 기술료를 수치하고 있고 지금은 좀 더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크와의 독점 계약도 SC 제형의 머크가 실패를 하다 보니까 임상 실패를 하다 보니까 알테오젠에 대한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요. 그 다음에 키트로다 같은 경우에는 블록버스트 약물의 매출에 거의 5% 수준의 로열티를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수익도 더 커지겠죠. 게다가 지금 SC 제형의 기술을 독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에 기대감을 주면서 기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의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 정맥주사를 피아주사로 변경하는 기술이 이 항체 약물 접합체인 ADC, ADS에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개발 가능성이 높게 나오면서 기대감이 더 오르고 있는 거고 만약 이게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이 목표가 한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신혁 후보 밀질이 최근에 임상에 우수한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FD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도 점점 올라가거든요. 지금 유한양행의 다음 이율, 다음 FD의 승인의 두 번째가 누군지가 굉장히 지금 이목을 받고 있는데 유한양행이 지금 계속 달라라를 갔었잖아요.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두 번째 FD의 승인도 유한양행과 비슷하게끔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는 약가인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제약회사들이 조금 마진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약가인화 정책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환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리고 의료비용 절감을 하려는 움직임인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제약사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안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알테오젠의 제형변경 플랫폼 기술은 정맥에서 피아주사로 변경해서 이거 자체부터가 약가를 전략할 수 있다. 절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이슈 체크를 조금 해드렸는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와 기존 매수자들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면 달러로 갈 것 같지만 한번 또 내려갈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들이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사실상 50대 50이고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캔들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올려드릴 건데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자분들이나 기존 매수자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매수, 매직가격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기존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위에서 물려있어서 물타기를 무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격대에서 물을 타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타기 전략이랑 그 다음 내가 이 알테오젠으로 수익을 극대화해서 정말로 내 자산에 컨던 점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불타기 전략까지 각각 그 시나리오마다 그 가격대라든지 대응 방법 올려드렸으니까 이 대응 전략지 받아가시면 되고요. 텔레그램 링크는 제가 차트를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 그리고 딱 봐도 강력한 지지 구간에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짧게나 수익 낼 수 있게끔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링크로 아래 번호로 여러분들 알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집줄 두 개를 더 드릴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매집주고 얘는 한국가스공사였고 해당 구간에서 1차 상승 나왔을 때 매집을 하고 여기 파란색 엑시트 이쪽에서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못 빨라 먹었습니다. 못 빨라 먹고 이거는 4월 15일날 들어가서 6월 4일날 엑시트에서 96% 정도 수익을 냈고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집주로 나가는 게 보통 최소 20%에서 많게는 뭐 이렇게까지 낼 수 있는데 쉽지는 않다. 하지만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갔던 매집주도 누가 봐도 세력이 이건 핸들링하고 있는 모습을 파악을 했고 여기 1차 상승 나와 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안댕이 나올 거라고 봐서 여기서 엑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4% 정도 수익을 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진 거 두 개예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인데 1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상거래량이 감지가 되죠. 누가 봐도 매집본과 거래량 그래서 이것도 한 20에서 한 30% 상승할 거를 보고 들어가는 거고 사실 이게 좀 더 기대되는 건데요. 이미 1차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상승을 해서 눌리는 상태고 여기서 한 번 더 N차 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지금 거래량을 봐도 실제로는 사람들이 개미들이 많이 털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세력들이 매수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누군지도 파악했고 그동안 어떤 종목들을 그렇게 올렸는지도 오늘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 해당 종목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에 번호로 알테라고 문자 주시면 알테오젠에 대한 대응 정략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 그 다음 매집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